오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로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뒤로 걸어오는 이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로가 백일주 만약에 이 길이 내가 울어 가고 있는 누가 속일 수밖에 높은 꿈을 하신 길이 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백만 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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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두면 저를 볼 수 없을 수 있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